직장인분들이든 학생분들이든 다 지각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들어가세요 S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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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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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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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더욱 지각할 것 같아 괜히 투정뿌리며 사는 엄마찬 잔소리 돌아보면 난 것 같아 내 잘못인 걸 알아도 난 못 마당 머리뜸 부분만 듬뿍 물 껴었고 썩 꾹꾹 새 술은 딱 삼초 어 풍풍 아침은 내게 샀지 양치는 대충 하지 일곱 쉬고 십분까지 너네도 일심분 나 진짐을 뛰쳐나와도 살짝 근데 왜 주머니에 버스 가득 없을까 계산을 하는 돈 관세만 더 번 현금으로 미쳐본 내 한숨 안 늘어 길은 막혀 단리를 밟고 있으면 신호 바뀌어 도중에 매러져서며 죽는 날려왔는데 뒷문이 또 고생하쳐 아침의 생각처럼 지각색 당첨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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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tter run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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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etter run 아침마다 있지 뭐 때문에 가는 집 거북이로 전해 보는 건 아마 호취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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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tter run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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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tter run You better run 또 늘어야겠지 이 선생님의 가르침 붙어 해드리게 이제 일어날게 당연히 나가면 또 아침에 봐도 다 빈 적 없는 굴레 맬매 발등에 품에 엄마의 말이 맞아도 난 귀를 막아 또 아침에 다퉈 그냥 다가 둘레 회초리보다 따가운 선생님 눈초리 이어폰 대신 계기엔 잔소리 잡음처럼 들린 분 안 맞는 춥파 내 사탕발름은 그녀 취향이 아닌 춥파 올해도 어김없이 하는 벌청소 쓰레기통 앞에 잠깐 멈춰서 내 이름 깊이 빌고 셰프하겠다 너무 그 과거와 쓰레질 뷰고 이거 실화긴 해 역사 시간이네 쫙 펴놓고 계속 피곤해져라 임종이 나게 온 듯 무거운 눈꺼풀 내리고 역사 위에 잠들 지휘처럼 눈 떠보는 교과 서른 침범 이런 일상에 이제는 모두 없던 그저 느리게 흐르는 시간 이제 빨리 돌게 바라며 의미 없이 너는 제빵을 감옥 기운 없이 잣닫게 따른 방법하니 치우저우시 피곤했던 하루 상기한 뒤에 오늘은 일찍 갈 거라며 귀가있지 참가를 여가로 TV를 커서 밀린 예를 보며 빌길대는 여느 덧수면 좀이라도 잘겠지 그때 들리는 엄마의 외치 손이 질러 I better run I better run I better run You better run 또 늘어 다르지 못때보네 가르치 거북이 도전해 보는 거란 말이지 I better run I better run I better run 내 발등에 부르네 엄마의 말이 맞아도 난 귀를 막아서 아침에 다퉈 I better run 좀 더 심하게 한 번 나 심하게 Let's go 내 발이 내 발이 내 발이 내 발이 아침에 바둬 I better run 바뀐 적 없는 꿀네 내 내 발등에 부르네 엄마의 말이 맞아도 난 귀를 막아서 아침에 다퉈 I better run 아침에 돌아와 난 TV를 켰고 나의 작은 방안에 이불을 껐어 어제 쓰던 말 내 가사는 지었고 새로 뿜은 마음으로 이것을 썼어 당연하기만 한 내 하루를 접고 내일의 기대감으로 이불을 폈어 눈을 감은 다음 오늘을 접고 일어나 보니까 난 내일은 웃떠어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감사합니다.